오늘 날씨가 좋았어 또 구례검사 현장으로 왔더니 호피가 안 보이네요 물로 왔다 갔다 했더니 자잔 호피가 이렇게 석점 있네요 귀엽죠 우리 수은철의 사진 불사조님께서는 오늘 나오셨는가 모르겠네요 나오셨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니 다음에 만날 기회 있으면 한번 보게요 감사합니다 뉴 Jack 언제발 라이브 첫 번째 이것은 호피는 아닌데 복이 빼떡 서갖고 반질반질이 예뻐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답니다. 이 물쪽에도 이거 쬐깍 가는거 이쁜거 한 점 있죠? 너무 귀엽죠? 물척이가 이렇게 가끔 가다 한 점 쏙 보이네요. 집 잘자 이런거 이렇게 지뢰가 있다냐? 봉사하면서 이리이리 해갖고는 한 점씩 이렇게 보이고 마 아기가 이리이리 해갖고 반질반질이 너무 귀엽다. 이리이리 해갖고 반질반질이 너무 귀엽다. 여기도 이쁜 애기 호피가 한 점도 있네요 여기 보이죠 반지를 만지려 갖고 아주 색깔도 이쁘게 잘 나왔네요 아 진짜 이쁘네요 반지 반지를 너무 잘 나왔죠 네 다라질대로 다라져 갖고 진짜 이쁘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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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